연쇄살인범 스며들 수 있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범죄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예 이유가 뭐고? 뭐 아직 있냐고요? 뭐 자백을 하냐고 그럼 완전 떠나야 돼요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시작! 어디 사람 뼈 이 새끼야 이게 니가 살인범이라는 나린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주중에 무슨 일범이고 그저 배차범이지 버드린 논의